와... 비 너무... 오! 태풍인가? 아, 날이 온다. 야, 이거 어떻게 해. 와, 심하다. 날씨가 더하실 줄 알았는데. 우와. 이거 너무 많이 오는데? 우리 최초로 비 오는 거야. 비 온 적 없어. 아, 그래요? 한 번 더. 야, 큽니다. 야, 이렇게 비 와도 이렇게 다녀가야 할 거 아니에요? 어떡하실래요? 아니, 일단 우리가 저기 건너편에 차 같은 곳 파는 데가 있어. 네. 이를 좀 우리가 피할 겸 저기 차 파는 데 들어갑시다. 네네. 아니, 우리 시간 없어. 갑시다.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야. 카메라가 지금 다 물에 젖어. 내가 지금 잠깐만 밖에 서 볼게. 어느 정도인지. 어? 나 신발 달라고. 아니, 이거. 완전 무장이다. 아, 이거 촬영 가능하겠어요, 이거? 우와. 형, 형, 안 되겠어요. 어? 안 되겠어. 안 들려. 안 되겠어. 안 들려. 첫날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. 여기 여기 안 되겠어요. 야, 모래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? 모래들어 제일 큰 위에야. 아. 카메라 괜찮아요? 카메라 괜찮아요? 네. 갑시다, 그럼 갑시다. 갑시다, 갑시다. 어? 어? 형, 이거는 다 젖어서 어디? 누가 우리 재워주겠어요? 아, 그럴 수도 있겠다. 우리가 다 젖어서. 응. 야, 이거 무슨 난리야. 야, 물 말아, 이거. 아, 이거 최악이다, 최악. 아, 이거 큰일 났네.